영등포구가 선유도서관 내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4일 도서문화재단 씨앗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8월 도서문화재단 씨앗은 트윈세대 전용공간 프로젝트를 위한 스페이스티 공모사업을 실시했으며 선유도서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군은 트윈세대 프로젝트 대상지 제공을 비롯해 기기 장비 제공, 전담 운영인력 배치 등을 지원하며 도서문화재단 씨앗은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공간 설계 및 시공, 콘텐츠 기획 등에 기금을 투입해 추진하게 됩니다. 선유도서관 내 트윈세대 공간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가 내년 10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유도서관은